고려 정종 이야기 1034년 덕종이 사망하면서 동생인 왕형이 즉위합니다. 그것이 정종입니다. 앞서서 형 덕종이 천리장성을 짓기 시작했고 정종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천리장성을 계속 지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완성했고요. 앞서서 봤던 지도와 현 지도를 같이 붙여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천리장성이 어디서부터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천리장성을 짓는 목적은 북방민족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중국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였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서쪽은 압록강부터였고요. 동쪽으로는 동해 도련포 라는 지역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북한의 함흥시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쪽부터 동쪽까지 쭉 가로로 이어져 있는 성이 천리장성이 되겠습니다. 정종은 1046년에 사망하게 됐고요. 동생인 왕휘가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왕휘 또한 현종의 아들로서 위에 덕종, 정종, 형들에 이어서 왕이 됐죠. 이 왕이 문종입니다. 정종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왕인 문종의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